김장을 하기 위해서 식탁에 비닐을 깔아 놓고 있습니다. 공사하러 와서 뿡뿡이를 잘 보고 있는 김여영입니다. 테이블 정리를 위해서 의자 정리를 하고 있는 인고사랑공사단 어머님들과 학생들 코요일 예리몬에서 김장 봉사를 하기 위한 재료들을 날르고 식탁에 비닐을 깔아서 김장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인고사랑공사단 학생들은 엄청 착해요. 제 아들도 제가 여기 데려오려고 가자고 했는데 결국은 못왔습니다. 북인천 랜스클럽의 이광세 부회장님이 일찍 오셔서 자리를 잘 마련하고 있습니다. 연고사단 감사합니다.